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시죠. 어디 가려고 그러시는데요? 이 차는 술 마시러 가요. 술 마시러. 제가 근처에 좋은 데 알고 있거든요. 거기로 가시죠. 무슨 이 마당에 술이에요. 분위기 진짜 좋을 때나 술 마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전 너무 피곤해서 이제 안 되겠어요. 어, 그럴 때일수록 술 한 잔 해야 돼요. 정 피곤하시면 근처에 좋은 곳이 있겠나. 아, 아니 그 거기 시설이 되게 좋거든요. 뭐 코르딘탈 호텔이라고. 정 피곤하시면 거기서 편안하게 맥주도 마시면서 좀 쉬다가 저랑 얘기도 좀 하고 그래요. 그렇게 또 피곤하면 좀 주무셔도 되고 그러다가 또 맘에 들면 뭐 미치셨어요? 아니 뭐 머리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? 아, 저 진짜 튕기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아니 튕기는 것도 적당히 해야 매력이 있지. 이러면 저도 진짜 못 참아요. 아니, 저도 잘하는 거 하나 보여줘야죠. 아, 진짜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네. 아니, 그렇게 살다가는 평생 여자 못 만나요. 어디서 그런 식으로 여자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? 아니요. 그래도 제 운명은 나타날 겁니다. 유미씨가 제 운명이 아직 아닐 뿐. 운명? 하... 아우... 김호씨는 여자들한테 쳐맞을 운명이에요. 다시는 소개팅 같은 거 하지 말고 평생 혼자 살아요. 뭐, 뭘 해도 못 만나겠지만 무슨 운명 같은 소리야 하는 게 있어. 하... 유미씨, 잠깐만요. 제가 농담이 좀 오버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긴장만 하면 오버하는 성격이라 잠깐만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. 싫어요. 갈 거예요. 제 진심이 담긴 진짜 제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. 벽에다 대고 얘기하세요. 전 갈 거니까. 제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? 제가 재미가 없어서 싫어하시는 건가요? 재미만 없는 거였으면 다행이죠. 그냥 여자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아니, 잘이 아니라 아예.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초라해지네요.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?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재밌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.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누군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따라할 뿐이에요. 저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 최선이라고요. 최선만이 다가 아니에요. 이런... 정말... 저 그렇게 별론가요? 오늘 소개팅마저 잘 안 되면...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. 다른 사람 만나세요. 그래요. 꼭 가셔야겠다면 가세요.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. 네? 또 뭘 확인하고 싶은데요? 제가 지금부터 30초 동안 눈 감고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주세요. 아주 조금이라도 아니 털끝만큼이라도 좋은 부분이 있었더라면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셔주세요. 마지막까지 왜 그래요 진짜? 유미 씨 이렇게 보내기 싫어서 그래요. 이렇게 오늘 보내면... 정말 조금이라도 좋았던 게 있다면 다시 생각해 줄 수 있잖아요. 아니 30초만이라도 이 정도 시간이라도 생각할 시간은 가질 수 있잖아요. 그래요 그럼. 그럼 저 눈 감을게요. 딱 30초만이에요? 딱 30초? 아 뭐 네네. 알아서 하세요. 이제 시간 셉니다. 저는 지금 이 순간 유미 씨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시작할게요. 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. 그래요 생각하고 있어요. 부담 안 드릴 테니까 이것도 일종의 유미 씨를 생각하는 제 배려입니다. 방식이 좀 이상해도 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해 주세요. 유미 씨 제가 한 실수와 나쁜 점은 다 잊으시고 제가 오늘 좋았던 점 그 점만 기억하시고요. 유미 씨도 좋은 사람인 거 다 알아요. 좋은 점만 기억하는 그런 좋은 사람 그렇죠? 근데 간 거 아니죠? 어디 가세요? 마음에 안 들면 그런다고 진짜 가시게요? 그럼 진짜로 가지 가짜로 가요? 우리 만남에 조금 더 많은 걸 기대했는데 유미 씨 정말 실망입니다. 제가 김호 씨를 실망시켜서 정말 다행이네요. 진짜 와 진짜 진짜 나쁘다. 앗 키하 김호 하이 반갑습니다. 마범사들의 대통령 블랙 매지션 김호입니다. 반가워요. 많은 분들이 어떻게 블랙매지션이 되었는가 참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보통의 마법사들은 후구와더 마법학교를 졸업하죠 하지만 저 강기무 그렇게 평범한 방식으로 매지션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그럼 오늘의 주제 어떻게 강기무는 블랙매지션이 되었는가 그 블랙매지션의 비밀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바로 30이 되는 그 오늘 날 바로 30살 때 블랙매지션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성분들께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과정에 정말 쉽지 않나 낫죠 그런 욕들을 전부 이겨내고 지금의 제가 지금의 블랙매지션 강기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지금도 여자보기를 바로 이 돌보기처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바로 블랙매지션 흑마법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마술이죠 소개팅에서 자주 쓰일 수 있는 빨대 마술입니다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소개팅에서 이렇게 마술까지 보여주면서 잘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연애를 꼭 해야 될까요? 연애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? 남들이 하니까 그런 편견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연애를 해야 될 이유가 본인의 외로움 때문이라면 연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수백만 가지가 없습니다 뭐 우리에게 손해밖에 없어요 연애에 쓰이는 나만의 감정도 나의 돈, 나의 시간들 내 발전을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? 저에게는 사랑도 필요 없고 내 삶을 희생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혼자가 좋습니다 편해요 편해요 혼자가 더 현장에 먼지가 많아서 연애에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야 다음에 더 재밌는 마술로 이제 블랙매지 현 김웅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믿지 말아주세요 저도 사랑을 하고 싶어 드디어 아시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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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